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의합시다. 김지영이고요. The 2024 All-in-One.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OT로 출발을 좀 하겠습니다. 삶의 전반을 봤을 때 사람이 왜 겸손해야 되는 영역이 좀 있고 사실 겸손 떨지 못하는 영역들도 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저도 좀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이 All-in-One이라고 하는 수업은 제가 겸손 떨지 않고 말하는 수업입니다. 하세요. 하세요. 이 교재와 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느낌과 감각, 필에 어마무시한 부스터를 달아줄 것이며 이 이후로 남은 수업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는 지문들의 시각이 너무나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거다. 라는 걸 제가 겸손 떨지 않고 말을 해드리는 걸로 출발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All-in-One 수업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 읽기 수업이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글 읽기 수업이 고루하고 재미없고 이렇다라면 아마 여긴 좀 다를 거예요. 제 많은 수강평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뭐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 하다 보면 재미도 좀 있어요. 제가 재밌게 하려는 부분도 좀 있고 물론 스튜디오 버전이기 때문에 제가 막 학생들 앞에서 막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 자체가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일 1차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글 읽기에 대한 그 글 읽기 강좌에 대한 고루한 느낌보다는 목표는 오로지 이거예요.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각, 필의 영역이 있잖아. 왜 사람이 느낌으로 좀 읽어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너 그것만 있어서 불안했잖아. 문제를 이렇게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내용 알겠고 했고 정답도 맞췄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게 불안했잖아요. 결론 내드리면은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 점수인 거고 여러분들의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통하는 애들일 거라고. 자, 그렇게 느낌과 감각, 필로만 되는 것이 불안한 것을 제가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제 지난 강사 경력 대략 16년 정도를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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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교재와 수업이 바로 이겁니다. 제 다짐이에요.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많은 얘기 중에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글 읽기 수업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저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러니까 내용이 이거니까 이래서 정답이지. 라고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고 너무 다 일일이 설명하고 이런 거를 제가 물론 그런 질문이 있기는 한데 별로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과하지 않게 잡아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에다가 이거 진짜 이 노란색 이거 이건 진짜 많은 수강평에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했던 가장 핵심 중에 하나 나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못할 것 같은 얘기들은 못할 것 같은 행동들은 못할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는 차라리 너무 문제가 과하다 싶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차라리 제가 틀려버리는 게 낫지 어떻게든 정답으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걸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할 것 같은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어진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해결, 이거 해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 해결할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수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 어법, 문장, 글 읽는 법 all-in-one이니까 그걸 지문 단위로 알려드리는 매우 중요한 수업이고 매우 1년을 버티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다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또는 글 읽기 공부 또는 국어에서도 마찬가지겠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상적 영어나 일반적인 문학적인 영어 글에서는 사실은 네가 상상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 장면을 창의적으로. 근데 이게 입시 영어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의역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틀렸으니까. 언어적으로 되게 여지가 많은 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추상성이나 불확실성 또는 애매함 이게 많은 게 우리한테는 제일 힘들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all-in-one은 무슨 수업이냐면 이러한 문제풀이에 걸림도를 정말로 정면으로 마주쳐서 다시 말할게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을 챕터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수업이 바로 올-in-one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 다 읽었는데 지문은 알겠어. 근데 답이 헷갈리는 거야. 또는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지문 자체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죠. 사실 이게 제일 많을 거야. 너네가. 됐다가 안 됐다를 반복한단 말이야. 자, 이게 얘들아 물론 이제 단어를 너무 모르고 해석이 너무 안 되는 친구들 제외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학교 교육에 충실해서 남대로 공부를 했는데 자꾸만 문제풀이에서 이런 경우의 수들이 좀 많다. all-in-one의 제일 메인 타겟이 바로 이 세 부류들.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1강을 찍고 나서 OT를 좀 찍는 건데 그때도 제가 이 얘기를 너무나 세게 많이 얘기했고 그걸 샘플 문제 1번 통해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all-in-one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요 사항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집약적으로 돼있다라는 교제이자 수업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들은 이 수업 들어야 된다라는 테스트입니다. 단어와 어법과 문장 단위로. 먼저 단어 한번 좀 볼까요? 2020평가원에 나와있었던 문장이거든요. 빈칸 문제에 나와있었던 문장. 자, 일단 여러분들 파우스 버튼 누르시고 해석이 잘 되시는지 한번 해보시고. 자, 저는 갑니다. 저 단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요. 요 단어 잘 알고 계셨습니까? 아, 저 알아요 선생님. 이거 요구하다, 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어, 어. 만약에 요구하다, 수요 이렇게를 이렇게만 알고 이 문장을 해석했다면 여러분들은 all-in-one 하시면서 단어에 대한 확장이 좀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수업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뜻도 있나요? 요구하다도 있긴 있는데 demanding, demanding 하면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로서 부정적 뉘앙스의 힘든 어려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되셨나. 그랬을 때 해석해보면 게다가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항상 모든 가능한 용도들, 유지에서 용도들을 고려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해석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빈칸 문제에서 핵심 문장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는 안녕하십니까? 좀 더 볼까요? 어, 예전에 평가한 문제에서 이런 주제의식이 있었던 글이 있었어요. 글 쓰는 작가들은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근데 이렇게 빈칸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빈칸. 물을 좀 잠깐만 먹을게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이제 건조한 시기에서. 미안해요. 작가들은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이게 주제의식이었어. 만약에 여기에 빈칸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들, 즉 누구? 작가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 그럼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말로. 그냥 한국말로. 다시. 토론하는,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쓰지 쟤네들이 이런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위의 문장을 이 모형에서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해야 위아래가 같은 말 되지 않겠니? 부정어 하나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분위기? 네, 나 안 써. 그럴 때만 써. 토론하는 분위기일 때만 써.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 단어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이때 이 빈칸에 뭐가 나왔는지 아내가? Vacuum. 이게 나와버렸어. 여러분들 단어 괜찮냐고. 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조금 조금씩이라도 테스트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너네 머릿속에 Vacuum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전히 음... 음... 이런 청소기, 진공의 이미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올인원 좀 하시면서 단어 확정이 있으셔야 돼요. Vacuum은 제가 수업을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단적으로 무슨 뜻도 있다? 고립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단절된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 되는지 봐봐.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쓰지 고립 상태에서 혼자 글 쓰진 않는다는 소리야. 단어 안녕하십니까? 기출 어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출 어휘가 있죠. Vacuum도 다 아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어휘를 보는 눈에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단어 어때? 퍼스 버튼 누르시고 쭉 봐봐. 어디선가 다 본 적은 있어야 되고 단어 뜻 아셔야 돼. 요 정도. 맞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푼다니까.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 어휘를 보는 추가적인 눈. 이런 거까지 가야 돼. 등 쳐먹어. 불평등. 영유어가 본능? 어? 속도? 이런 거라고.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본격적으로는 부위 단어에서 많이 알려드리긴 하는데 올인원에서 이게 나와요. 모르면 선지가 틀릴만한 것들이에요. 어휘가 나온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올인원이니까 그 중에 어휘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어휘력이 되지 않으시면 빨리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법 얘기 좀 합시다.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랍니다. Which, where? This is a school which don't know where I usually eat. 둘 중에 뭐가 정답이지 얘들아? 정답이 뭐야? 내가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예상을 좀 해보면 which는 관계 대명사 이렇게 배웠고 where는 관계 부사 이렇게 배웠어. 그치 않니?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요만큼의 뒤에 부분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많이 들었을 거고 where 이라고 하는 놈은 뒤에 완전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럼 이제 제 질문은 이거죠. I usually eat. 이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뭐가 좀 없는 느낌이에요? I usually eat. 나는 주로 먹습니다. 뭘 먹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요. 어? 그럼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위치가 맞겠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bye bye 또 하나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 이슈 있지? 이게 제가 방금 전에 1강 찍었다고 했잖아. 1강에 이거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해놨어. 가서 보세요. 어차피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나와있을 거니까 가서 보세요. 정답은 여러분들 밑에 where이에요. 왜일까요? 해석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거 나오면 완전 불완전만 따지시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 드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위에는 뭐라고 했을 때 했는지 아니 얘들아? This is a school. 이것은 학교입니다. Which I usually eat. 이거 해석 어떻게 되게? 내가 먹는 학교. 즉 학교를 먹는다가 되어버려요. 학교를 먹어야 돼. 밑에 거는 왜 정답이 되는 걸까? 이것은 학교인데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제가 주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where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수업 들어와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어, 어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니 올인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모의고사의 기출어법, 내신어법 이런 거 물론 좋은데 플러스 알바 해석을 위한 어법이 돼야 돼. 아니 다시요. 여러분들 얘는 왜 정답이 안 된다고요? 이것은 학교인데요. 그 학교를 제가 주로 처먹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밑에 거는요. 이것은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제가 주로 식사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해석이 다르다고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이 강좌에서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을 위한 어법을 여러분들 저랑 좀 공부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법만을 위한 어법은 부의 어법에서 좀 하는 거고 해석을 위한 어법은 바로 요기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장. 사실 여러분들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단어도 물론 중요하고 어법적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서 해석이 잘 되면 좋긴 하는데 문제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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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의 해결, 연결이 안 되면 그러면 빠이빠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평가원 문장이거든. 이게 첫 문장, 이게 두 번째 문장, 이게 세 번째 문장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이게 너무 어려워. 내용이 해석이 어려워. 근데 이 수업의 목표가 뭐라고? 이해와 해석이 떨어진다 해도 이 세 개의 문장이 어떻게 같은 문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요. 아니 첫 문장 보면 이거 진짜 어려워 봐봐. 일반적인 오류가 있대. 현재 다윈주의적 사고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당 같은 가정이래. 이기적 유전자. 뭐야 이거. 그것이 주된 무버래. 뭐 진화에서. 엄격한 다윈이즘, 다윈주의에서 프라임무버는 환경적 위협이래. 위협의 부재 안에서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변화를 저항한대. 문장 또 있었구나. 그것은 말하면서도 되게 어렵지 않니? 생물학적이지 않아요. 행동 변화를 뭐로 설명하는 거? 이놈의 결과. 진화적, 아니 유전적 변화를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모르겠어. 어려워. 아무튼. 모듈, 뇌의 모듈. 너무 어렵다고. 그럼에도 너 뭐 해야 된다고? 어떻게든 하나 잡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알려드리는 수업이에요. 이런 문장. 제가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이거 왜냐하면 지문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이 무버라는 단어 때문에. 무버는 여러분도 그냥 움직이게 하는 거 말고도. 원인, 동인 이런 거 와있거든요. 계기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얘 때문에 진화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릇기의 틀이 빵 터지면. 나머지는 솔직히 좀 쉬워집니다. 이런 걸 잡아드리는 수업이에요. 이 어려운 문장들의 해결법. 단순 해석력을 떠나서요. 얼마나 어렵니? 얘들아. 내용 봐봐. 야. 뭐야 이거. 무슨 행동의 변화를 유전적 변화나 영역변 뇌 모듈의 무에서의 출연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많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뭘 날리고 싶지 그냥.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다고. 올인원은 바로 그런 수업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드렸어요. 어느 정도의 어휘력이 있어야 되냐. 기출 어휘력의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의 어휘력이 있어야 되냐. 기출 내신 어법의 플러스 알파. 내신 말고도 해석을 위한 어법. 문장. 단순 해석력. 여러분들이 그동안 외웠었던 단어 등등을 통해서 정확히 해석하는 단순 해석력 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너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뭐라고.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까 제가 화살표를 날렸던 것처럼.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되는 거야.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진화가 가능한 그런 가정. 이런 시각을 장착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걸 종합적으로 문제의 단위로 제가 해결해드리는 수업이 바로 이겁니다. 2024 얼린원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지난 교재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지문이 몇 개 달라진 건 좀 있는데. 제가 조금 뺏고 집어넣고 이런 건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기존 교재가 있는 분들은요. 기존 교재를 하셔도 돼요. 강의 안 날아갈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저는 이게 자랑스럽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버전이면 모든 게 새로워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 교재가 겸손 떨지 않겠다라고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안착이 됐다고. 그래서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는 것들을 만들어낼 뿐이지. 계속 그렇게 해오면 몇 년이 다. 2024학년이건 3학년이건 2학년이건 1학년이건 계속 이렇게 했으면 됐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완벽하게 증명시킬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저는 왔다고 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 Only One은요. 기존 교재와 지문의 차이가 몇 개 있긴 하지만 큰 구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걸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교재 구성은 이래요. 좌측에 지문과 필기란이 좀 있고요. 우측에는요. 주요 네가 꼭 잡아내야 되는 문장과 주요 단어와 업법 구문으로 좀 더 봐야 될 것들 그리고 네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다른 지문에서도 똑같이 나왔었던 복습 아 이 특히 복습 이거 진짜 유용할 겁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얘들아 이 지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지문에서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제가 진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영어 선생님은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질문하러 가도 이럴 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절대 설명하고 야 이게 맞잖아. 이게 논리적이잖아. 이러고 덮어 씌우고 넘어가. 나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똑같은 기준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복습. 여기가 복습이거든. 이 지문이건 다른 어디에서든 똑같이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복습 파트까지. 그래서 모든 지문이 항상 이렇게 두 페이지로 탁탁탁탁 이루어질 겁니다. 됐죠? 챕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챕터 넘버 1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자 이 챕터는 제가 방금 전까지 이 챕터의 문제를 설명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1년을 지배할 챕터예요. 1년을 지배할 챕터라고요. 뭘 보면 이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제 지난 모든 해설 강의 한번 가서 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마다 다르게 설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제 지난 3, 4년 동안에 제가 해설 강의로 조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해설 강의가 웬만한 수업만큼 제가 힘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든 해설 강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재와 소재 사이에서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저랑 하는 부분이고요. 이 챕터 1에서는 메인이에요. 이게 제일 메인 챕터입니다. 느낌과 강과 필만 있는 독해에 대한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고요. 챕터 2는요. 지문 속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나와있잖아. 근데 그 여러 개의 문장을 예를 들어 지문 안에서 여섯 개의 문장이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그 여섯 개의 문장을 여섯 가지로 읽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이라는 재진술 파악이라는 건 여러 개의 문장이라고 해도 아까 챕터 1만 제대로 하고 나오면 이게 다 한 가지의 기준으로 읽히는 거야. 그걸 저랑 챕터 2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고 챕터 1과 2가 사실은 둘 다 메인입니다. 챕터 3는요. 아까 우리 베큐 잠깐 봤지 얘들아. 그치? 챕터 1은 좀 큰 틀, 기준을 잡는 거. 챕터 2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점점점점점 모든 문장들이 다 같이 보이는 거. 챕터 3는 조금 갈수록 미시적이야.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야. 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확장하니까 이렇게 지문이 빨리 풀이는구나 라고 하는 단어의 힘에 관련된 챕터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라보는 본질적 시각을 길러서 지문을 지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아까 베큐처럼. 챕터 4는요. 표현하는 방식 중에, 평가원이 자주 쓰는 방식 중에 부정어를 여러 가지로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실패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부정어를 여러 개 쓴다고. 근데 그걸 돌려서 말하는 필자의 표현 방식을 확실한 메시지로 좀 정렬하는 연습. 일반화 시키는 연습. 그걸 저랑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조 구문으로 많이 쓰여서 이 문장이 주제의식이 터질 때가 많거든. 챕터 4가 그런 쪽이고요. 챕터 5요. 요즘 핫한 놈이죠. 작년에 6월 평가원 31번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 나왔어요. 아마 경동과 위도 관련된 지문인데, 열대기구가 이러면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거야. 그러니 애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내용 좀 몰라도 괜찮아요. 평가원 영어 문제가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전문 지식 대회지. 그걸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모르는 내용이 함몰되지 말자, 챕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챕터죠. 챕터 6이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들 말고, 되게 작은 부분들. 글 속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을 잡아내서 글 전체에 해결하는 유회랑 동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거에요. 평소에 쓱쓱 넘어갔던 작은 부분을 조금만 은식하면 얼마나 그게 쓸모가 있는지를 보는 챕터이기도 하고 동시에 극상의 난이도 문제를 뒤에 몇 개 좀 더 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쯤 되면 고난이도 지문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건가. 까지 해서 총 6개의 챕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제일 뒤쪽에는 워크북이 좀 들어가 있을 건데 얘들아. 워크북은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북을 새로운 지문으로 집어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1년에 입시에서 가장 여러분들 태도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 지난 세월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했던 걸 완벽하게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난 강요할 겁니다. 그래서 워크북도 깨끗한 똑같은 지문을 제가 작은 글씨로 뒤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는 거 즉 복습용이죠. 복습용. 됐죠? 참고로 복습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습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인삿말 가보세요. 거기 써놨습니다. 알겠죠?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뭘 거냐면 해보는 거야. 근데 그냥 해보면 또 교재비가 아깝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맛보기 강의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강좌 거기에다가 첨부 파일을 올릴게요. 딱 1강 1번의 문제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문제 파일을 한번 풀어보시고 와서 경험하세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것만 들어도 아 내가 지금 영어 공부 그냥 하면 안 됐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거고요. 그래도 의심스럽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니? 참 이 얘기하면 나한테 손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찍어왔었던 모든 해설강의 저는 평가원 교육청 해설강의 빠지지 않고 다 찍는 아마 유일한 강사일 것 같은데 해설강의가 미쳤어요. 저는요. 라고 학생들이 얘기해줬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해요. 전 그래도 의심되시면 이전에 해설강의 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 스타일을 알게 될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수업하는구나. 아 진짜 수업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건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이거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맛보기만으로.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보면 하는 거죠. 참고로 맛보기 강의가 좀 길 겁니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할까 말까가 아니고 공부용으로 듣기 되게 좋단 말이에요. 빠질 수 없죠. 올인원 교재는 제가 좀 많이 신경 쓰는 교재이기도 하고 가장 겸손떨 수 없는 교재이기도 하고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를 추가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비에 단 1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 모든 명예와 제 인생을 걸고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게요. 이건 제 사비로 다 마련한 거고요. 모든 올인원 교재를 받으시면 아마 교재 말고 이런 노트 지난 세월 책임지기 노트라고 하는 것이 동봉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1년 동안 가장 여러분들 태도상으로 중요한 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지기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복습 노트를 집어넣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요 놈의 활용법은 2021년 1월 달쯤에 제가 캐스트 영상으로 요 노트 말고 또 다른 책임 노트가 있었을 거니까 노트 활용법을 캐스트 영상으로 올렸어야 돼요. 그래서 캐스트 영상으로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그 영상 제목이 지난 세월 책임지기 선생님이 책임 노트 만들었다. 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에 관련된 건 제가 한 번 더 찍을 거긴 한데 급하신 분들은 먼저 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지? 근데 진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이거 사실 별거 없어. 그냥 노트야. 그냥 노트야. 근데 이게 되게 좋았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제가 이벤트를 좀 확인을 하긴 할 텐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보내드리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참 몰라. 하여튼 이게 또 굉장히 친구들한테 좋았나 봐.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노트예요. 본인이 공부했던 건지 정리하는 노트니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1강에서 좀 마주치게 될 건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다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실전에서 못할 것 같은 것들은 제가 이거 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라니까. 제 이따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 이 문장 야 이거 나도 못하겠는데? 야 이건 너네 좀 이해 안 되지 않았니? 근데 이건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제 모든 커리어는 항상 그렇게 수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부디 최소한 야 이건 돼야 돼? 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조건 책임져 주시고 실전에서 못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제 말에다가 이거 하나 더 약속하고 전 사라질게요. 1년 동안 같은 얘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강평 좀 많이 찾아보세요. 수강평 보라는 게 제 자랑을 통해서 보라는 게 아니고 수강평 가시면 이 친구들의 경험담과 과정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어땠고 뭘 좀 더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고 뭐 했더니 뭐 했다. 저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고 제 강의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기 싫어서 그래. 맛보기 강의 듣고 확인해 보시고 제 수강평 좀 보셔서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이 강좌는 강좌 수가 좀 많을 거거든. 메인 강좌니까. 근데 그 큰 메인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하세요. 물론 아까 시작부터 하라고 그랬나 내가? 무조건 하라고 그랬나?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진짜. 이게 진짜 진심이야. 아까는 나의 자신감을 얘기한 거고 진짜 여러분들 인생이 달려있는 이런 선택에서는요. 잘 보고 판단하셔야지. 잘 보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해 드립니다. 그게 많은 친구들의 수강평에서 나온 부분이긴 하니까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뒤엔 없을 걸 아마? 아 끝났네. 끝났네. 4년 차입니다. 정말 많은 경험들이 생겼고 지문에서 어떤 것들이 아이들이 간지러워하고 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쌓이는 상태라서 아마 제 예상에는 수업이 이전보다 좀 더 풍성해질 거고 강수도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지문도 다시 설명할 때 더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전적으로 저는 어쨌든 온갖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마주치게 될 거니까 이어서 이제 1강이 가면 제가 이 수업이 이렇습니다. 라는 걸 좀 잘 들어주셔서 저랑 정말 마지막에 승리의 V자를 그리고 나오는 그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